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5월달 운세인데요 5월달은 갑진년 기사월이라고 합니다 갑진기사 이 글자가 이렇게 한 묶음으로 왔어요 잘 보시면 이렇게 갑기합으로 와있고 이게 또 진사 이렇게 붙어있는 글자에요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기회가 왔다라는 누구에게나 갑을 명정 무기경신이 누구에게나 기회가 왔는데 그거를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선택을 잘 해주면 여러분들이 누구의 덕을 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또 다른 사람들한테 그 덕을 나눠줄 수도 있는 달이다라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봤더니 지난달을 보면 무진달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뭐냐면 좀 넓게 이렇게 늘어져 있는 모습이다 내가 물건을 이렇게 사러 갔는데 너무 이렇게 많아서 이게 선택 장애가 오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5월 기사월은 이런 거 다 없애고 그래 다 없애고 5월이라는 애가 이렇게 딱 두 개 남겨줬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선택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관계이던 내가 어떤 물건을 사던 내가 이제 어떤 땅을 사던 부동산을 사던 마찬가지인 거예요 돈을 써도 마찬가지고 돈을 이제는 벌어들여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떤 직장을 고를 때도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이 온다 여러분들 24년도는 벌써 이 편관이라는 거거든요 편관인데 또 여기는 희한해요 여기는 이게 지진은 비견이라고 그러죠 물 있는 비견 진토는 물 땅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5월에는 이 겁제가 나타났고 이거는 또 편인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복잡하네요 편인도 있고 인 겁제 뭐 편관 비견 많아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요소도 있는 반면에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나의 친구들도 있고 잘 찾으면 기회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물상으로 그려보면 여러분들 이게 갑진연이라는 건 이게 땅이 딱 이렇게 있으면 나무가 하나 섰어요 근데 기사월이라는 건 이게 땅이 다 넓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나 혼자 이렇게 보호했었어야 되는데 이 땅들이 눈을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무토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사고 팔고 그리고 이사를 가고 그러니까 올해 팔아가지고 내년에 정도에는 이사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분들이 많아요 무토기토 분들이 그런데 특히나 조금 빠르게 그거를 체감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움직이신다 미리미리 이사가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친구의 소개든 동료의 소개든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다 아니면 형제 자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아무래도 올달에는 이렇게 진사 이거는 지망살 그래가지고 어쨌든 내가 누군가를 좀 도와줘야 된다 누군가 좀 힘든 일을 하는데 주변에 힘든 일을 하는데 나한테 좀 도움을 청할 수가 있다 나한테 나한테 도움 청 도움 청 한다 그러니까 나는 좀 더 도와줘야죠 내가 좀 받은 게 있으면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2024년 전반적으로는 어떤 미련을 버려야 되는 거고 좀 새로운 쪽에 새로운 쪽으로 좀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공부하시는 분들 상당히 괜찮죠 그게 꼭 이 4월이라 그래서 그 뱀월 그러니까 5월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보면은 여러분들 이 무토잖아요 이게 기사월 경오월 신미월 기경신임 임 그 다음 뭐 임신월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왜 그러냐 보세요 토생금 금생수 이 천간의 움직임을 보시면 돼요 토생금 금생수 새로운 것들을 추진하다 보면 추구하다 보면 올 여름 가을에 내가 그 결과물을 얻고 그 결과물을 얻은 그 경험을 통해서 내년에 뭔가 새롭게 하는 것들을 미리 해본 거예요 그게 24년에 물상이다 그래서 아직 여러분들 2024년 아직 4월이에요 지금 4월에 찍고 있는데 지금 5월도 늦지 않았어요 뭔가 새로운 거 시작하셔야 되고 또 이사 갈 거면은 미리미리 가는 게 좋고 또 내가 뭐 팔 게 있으면 미리미리 팔고 청산할 거 있으면 미리미리 청산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빚 내가 받은 거 있으면 미리미리 청산해두면 운이 들어오는 그런 달이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겁제니까 이게 겁날 수 있어요 내 재물을 뺏어간다 그래서 이게 겁제잖아요 기토가 그래서 4주의 수가 조금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어떤 투자 욕구라든지 누군가가 뭐 하자 뭐 보험 들어라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좀 미루어 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새로운 공부하고 내 개인적으로 내 개인 의지를 가지고 이 편관을 이겨내는 그런 한 달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편관인데 얘가 잡아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힘든 일을 누군가가 덜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노술 신자진 순서대로 한번 봐볼게요 네 무인일주 먼저 볼게요 무인 원래 이 편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2024년을 사랑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편관이 드러났잖아요 힘든 일이 있다 있는데 그것을 이겨낼 방법이 있다 이 5월 달에는요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도와준다라는 거죠 갚기 합의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뭐 윗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러면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다 아니면 힘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 제적이든 아니면은 뭐 인간관계든 그런 거 간에 어떤 거든지 간에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도움을 받았으면 또 내가 도움을 또 줘야 된다 이렇게 기브앤테이크가 되는 그런 한 달이 될 거거든요 기사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매매가 안된 분들에게는 매매가 될 수 있는데 은근히 싸게 치고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어떤 장사를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이제 좀 막 훅 들어오는 좀 싸게 주세요 이런 분들이 계실 거다 그 대신 내가 어느 정도 뭐 기간을 책임진다라든지 아니면 물량을 책임진다라든지 이런 약속 이런 약속을 받아낼 수 있다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은 5월이 된다 자 이제 뭐 자격증 취득하면서 내가 뭐 이제는 문서도 취득하면서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뭔가 좀 환경 조성도 될 수 있는 다리예요 그리고 인사 이 형 쌀이 나타나네요 여러분들은 뭔가 좀 이제 마음이 좀 좁혀 질 수는 있는데요 하나씩 하나씩 좀 풀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너스 타르 카드 한번 보죠 신사예요 역시 여기도 관입니다 관 이 편관을 정관으로 만든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 정리되는 한 달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무월쭉 우리 화가 중중한 분들이에요 이게 전부 화 화기운이다 이거 근데 기사월도 역시나 이거 화기운이죠 여러분들은 정인 여기도 이제 정인을 가지고 있어요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나타날 텐데 알고 보면 까고 보면 나랑 좀 달라요 여긴 좀 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 나름대로 개성을 살리던지 아니면 내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좀 지고 들어가던지 지고 들어가던지 이거를 잘 결정을 해야 되는 달이에요 근데 이 갑진열이라는 건 어쨌든 편관 이 비견이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이겨낼 힘이 있거든요 자 이 기사월이라는 건 내 친구 나의 경쟁자 이런 사람들이 뭔가 좀 해결책을 갖고 들어와 주는 모양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수능할 건 수능하고 협의할 건 협의하고 해야 돼요 정치를 보면 이제 뭐 야당과 여당이 있잖아요 이렇게 협의를 해야지 국민들이 잘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가정을 뭐 생각해야 되고 나 자신의 이 앞으로의 이 플랜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를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 낮게 갈 때는 자세를 좀 낮게 갈 때는 낮게 가줘야 된다라는 것이 있다 라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사실과 이게 좀 뜨거운 분들 특히나 여름에 태어났다 이런 분들은요 이런 분들께서는 좀 많이 움직이시고 이제 더운데 좀 운동 시원한 데 가서 여행 한 번 가는 것도 괜찮고 운동하는 것도 괜찮고 내 기운을 좀 빼내셔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금여살 있네요 여러분들 가정에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참석하시고 내 가족 중에 뭔가 좀 잘 되는 일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무술일주 무술도 역시나 이 토기운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인데 전부 지난달부터 너무 화토기운이 많아요 다음 달 되면은 이제 경 5월 되는데 아 이 5월까지가 쉽지 않은 달은 맞다 내 이 사회 환경에서 조금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좀 피곤하다 눈길을 피하고 싶다 이런 게 있어요 게다가 이렇게 원진살로 왔으니 뭐겠어요 인간관계에서의 틀어짐 이런 것들을 유의하셔야죠 그게 이제 회사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차라리 내가 무언가를 책임지는 게 낫지 이렇게 갚기합으로 이 겁제가 이 편관을 가져갔거든요 그러면은 얼마나 이 생색을 내겠어요 남들이 나와 같이 하는 이 사회에서 엄청 생색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인내하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좀 풀어가시거나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있습니다 분명히 자 사술 원진살 이렇게 나타나고 진사이 지망살 이거는 누구에게나 해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경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경쟁자가 만만치가 않다 시험 보시는 분들 만약에 여기서 이겨내면 내가 합격하면 엄청난 그 승진수라든지 엄청 높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특성상 무토이고 그런데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만만치 않다 그래서 갑신 보너스 가드네요 여기도 편관이에요 이걸 전부 다 이겨내야 된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이 갈고 닦아야 돼요 어쩔 때는 인내해야 되고요 또 개인적인 이런 취미를 많이 갖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있고 또 공부하고 내가 자격증 따고 문서 취득하고 이런 때는 좋은 때이다 그리고 좋은 집을 내가 살려고 한다 땅을 살려고 한다 내가 좋은 곳에 투자하려고 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약간 욕심내서 좀 빠르게 선점하는 건 좋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신일 줄 볼게요 무신 이게 식신을 이렇게 깔고 계시는 분이에요 지지에 활동성이 굉장히 이제 올라가는 분들 그리고 올해가 무언가를 반드시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사월 5월이라는 거는요 내 주변 사람이 도와줄 수도 있다는 건데 그 사람이 엄청 도와주고 나서 생색을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돈이 급해요 당장 천만 원이 급해 근데 없어 은행에서 안 빌려줘 근데 이제 이 겁제가 와서 빌려준다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의 이 힘든 편관을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근데 이자율이 좀 쎄 이런 식으로라도 뭔가 해결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특히나 재적인 일이라면 해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 재적인 기회가 오면은 반드시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 24년 하고도 5월이에요 5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신사 사신이 이게 육합으로 또 와있네 육합 육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위에 뭐가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천간에 이 겁제가 있다 그리고 기사가 이렇게 왕하다 왕하다 지 잘났다고 설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다 주변에 좀 약간 꼴 보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좀 참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길게 봤을 때는 나한테 도움이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재적인 어려움이 없다 나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누군가 나한테 또 빌리러 올 수 있어요 내가 뭔가 물건을 파는데 너무 싸게 치고 들어오는 싸게 달라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가치를 좀 지켜주셔야 된다 여러분들의 가치를 좀 올리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배운 거 열심히 활용하는 그런 한 달이 될 것이다 자 보너스타로 카드는요 월살이에요 역시 관대지에 있다 월살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이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힘든 가운데에서도 내가 뚫어 나아갈 그런 빛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뭐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승진수 이런 것들 이제 새로 인 입학 뭐 시험 어딘가 관문을 들어가다 이런 거 회사 취직 이런 것들 예 쓸 수가 있겠다 다음 무자 자 토극수에서 이게 정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돈 정제 근데 이 기사 어 요건 좀 있다 보고 음 마음이 급했네요 자 여러분들이 젤 깔고 계신데 또 인성이 들어왔다 제극 인 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재물을 어딘가 새로 투자할 수 있다 친구한테 투자한다 내가 그동안 봐 왔던 그런 곳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내 가게 내 가게 에다가 아 안되겠어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 라는 것 업그레이드 시켜 주면은 이 편관을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진사 이게 갑진년 기사월이잖아요 이거 경쟁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경쟁 남들보다 조금 더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투자해 가지고 하는 거에요 어차피 나한테 돈을 쓰는 건 괜찮은 때이다 누구한테 뺏기지 말자 이럴 땐 더 투자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음 자 보너스 타로 카드 아까 들었던 거 보면서 마무리 해보면 병 5가 나타났어요 역시 열정이죠 병 5라는 것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병 5 이 말 타고 가는 이 불 말 타고 가는데 뒤에 태양도 있고 빨간 옷 입었고 또 횃불도 들고 있어요 여기 뭐 엄청나게 많은 물건이 있는데 이거 뭘까요 이게 다 사회 활동의 결과 물이라는 거거든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내가 좀 챙겨 줘야 될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뭔가 내 일에도 내 일에도 좀 더 투자하자 라는 내용입니다 자 자 마지막 무진 우리 무진 일주들 보면은요 안 그래도 이 갑 진년이 왔습니다 진 진 이게 수 기운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은 빨리 미련을 버리셔야 돼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계속 잡고 계시면 안 된다 미련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이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5월 달에도 새로운 기운 그러니까 새로운 공부하셔도 좋은 거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도 좋은 거고 나는 뭐 어 나는 부산이나 뭐 서울이나 인천이나 나는 여기서 토백이기 때문에 나는 죽을 때까지 여기 살 거야 라는 그런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시게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도와줄 사람도 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부터 6월 달부터는 토생금금생수 이렇게 가거든요 여러분들 5행 아시잖아요 그래서 토생금금생수 이렇게 가야지 이게 재물 운을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2024년에 이게 진 진이라는 거라서 이게 전반적으로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눈치를 좀 채셔 가지고 좀 빠르게 빠르게 움직이고 선점하게 되면은 남들보다 획득하는 것이 많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보너스타로카드는 무 5네요 이게 비슷해요 무 5나 병 5나 전부 딱 뜨겁다 여기 보면은 이 활 화산이잖아요 활 화산 이제 뭔가 폭발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이 경쟁이 여러분들은 진짜 세거든요 진사 지망살 그래 가지고 어 인간관계에서는 좀 쉽지는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조금 힘내셔서 열정 가지시면 충분히 잘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문서 획득 자격증 취득 혹은 또 어떤 선점 하라 그랬잖아요 투자하실 때 누군가 잘 알아보고 누군가 나한테 가르쳐 주면 정보 잘 얻어서 잘 알아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부터 분들 봤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구요 행복하세요